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내 집 중에 한 곳이 반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는 월평균 15만원인데 병원을 가면 문제입니다. 비싼 치료비 때문에 펫보험을 들려고 해도 보험료마저 비싸서 가입률이 적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반려견과 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52만 가구로 2년 전보다 16만 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는 반려견을, 27%는 반려묘를 기른다고 온답했습니다. 내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을 기를 정도로 늘었지만 양육비는 부담입니다. 월평균 15만원의 사료값과 간식비 외에도 치료비가 평균 8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펫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와 금액이 적어 가입한 가구가 12%에 불과합니다. 보험을 좀 어디까지 이걸 보장해 주는지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신뢰가 안 가서 그냥 저희가 저축해놓은 걸로 충당하고 있어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 숙가제를 도입해 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표준 숙가제 도입과 치료비 경감 등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YT 다 coffee 여러분은 Bitcoin 어떻게 바랍니다? records cuent INT